46과 더 신경쓰도록 하자 좋은 거 나왔다고 해서 바꾸신 거잖아요 추천하길래 믿고 한 번 써봤는데 오늘은 배까지 이렇게 불룩해지고 가스도 많이 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죠? 우선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수의사부터 불러야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신경쓰도록 하자 소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대화 2 금을 좀 미리 미리 정리해 놓으라니까 또 그냥 이렇게 뒀네? 어디 좀 봐 몇 번이나 말했는데 또 그런 거야? 가림 형,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이번엔 마문 씨 불러서 단단히 혼을 좀 내 한 번 쓴 그물은 다 엉켜서 다시 쓰기 어려우니까 꼭 풀어놓으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도 작업을 제때 못하게 됐잖아 집어등도 새로 안 갈았고 양망기도 그대로야 안 되겠다 당장 마문 씨 좀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겠어 고생하셨다 너무 드러났어